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빼미입니다 제가 와 있는 여기는 창원에서 거제 통양 고성 쪽으로 내려가는 4차선 국도변에 있는 큰 휴게소입니다 이 휴게소가 상당히 규모가 있습니다 건물도 여러 채고 주차장도 넓고 예전에 참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던 그런 장소였는데 지금은 폐업을 하고 텅 비었습니다 폐업한 지가 한 6,7년 전이니까 코로나 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온기도 팔고 아마 여기 가보신 분들은 옛날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정식 식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창원 쪽으로 올라올 때 들렸던 곳입니다 특이한게 이글루처럼 또 황토방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예전 한 30년 전쯤에는 저희들 황토방 이런거 참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또 민속 공예품 이런 것도 관심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지금은 이렇게 황토방 안에 잡동산이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 공개를 해도 여기 와봐야 가져 도둑질 할 것도 없습니다 가져갈 것도 없고 예 여기는 예전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새 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입지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도로를 다니는 유동인구가 거의 뭐 예전 비하에서 4분의 1도 안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장사가 안되는 그런 입지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옛날에 이 공방에서 온기만 들어서 예 식당에 밥 먹을 때 전시해 놓고 팔기도 했죠 여기 어딘지 아실 겁니다 예 여기 식당 들어가는 큰 입구 대문인데 예 지금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고 여기 식당도 돈 잘 벌었죠 항상 보면은 사람이 절반 이상 앉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건물이 지금 막 비가 새가지고 나무가 지금 썩어가고 곧 붕괴 위험이 있는 그런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하루빨리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업한 이유는 새 도로가 한 개가 생긴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생기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발길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돼 있죠 새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거제 통영으로 가는 유일한 4차선 국도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했죠 예 그리고 또 차도 주말 되면은 창원 쪽으로 올라갈 때 엄청 밀립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해 보셨을 겁니다 거제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고성 지나고 배둔 그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배둔에서 창원까지 20킬로 정도 정체가 돼 가지고 아주 말도 못하는 교통지역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차도 많이 밀리고 하니까 여기 휴게소에서 세워놓고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사람들이 그런 쉬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거제도를 가시는 분들은 거가대교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굳이 이쪽으로 마산 쪽으로 고성으로 삥 돌아서 거제 통영을 가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가득도에서 그 친매터널로 해 가지고 거제도로 바로 진입이 되니까 부산 쪽에 있는 차들이 이 도로를 아예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양이 절반 이상 줄였죠 예 그래서 차들이 이제 다 분산이 됐습니다 도로망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그래서 이 휴게소가 이제 서서히 손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이렇게 폐업을 했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거제도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지금 그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가 생겨 가지고 제일 좋은 도로죠 그쪽으로 바로 가면은 거제에서 대전까지 뭐 3시간도 안 걸리죠 한 2시간 반 정도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국도는 저 중부지방이나 서울 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창원에서 통영 가는 도로도 새로 생겼습니다 예전에 지금 이 4차선 구도로는 꼬불꼬불 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운전하기도 좀 힘드는데 지금 4차선 새로 뚫린 도로는 터널을 뚫어 가지고 저 고성IC 까지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고성IC 에서는 다시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를 해서 거제도 대교까지 바로 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원 시민들 조차도 이 도로를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인근 마을 사람들 그 일부 밖에 없고 교통량은 옛날에 뭐 거의 한 10%로 줄었다고 봐야죠 여기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지금 폐가가 되고 이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황토방을 지어 놓으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이 자연인 하실 분들 아니라면 황토방은 절대 짓지 마십시오 저희도 옛날 어릴 적에 시골에 흙집 토담집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이게 흙이라는게 마르면 거미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집 썰어 가지고 황토 흙에 비벼 가지고 계속 그 틈을 메꿔 줘야 되고 또 흙덩어리도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또 흙을 또 발라 줘야 되고 계속 보수를 하면서 사람이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처럼 집이 완전히 흉물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가 와 가지고 여기 벽이 젖으면은 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 황토방 짓는 사람들은 거의 자연인 아니고는 잘 없지만은 황토방 이렇게 짓지 마시고 요새 황토블록 나오거든요 돌로 구워서 벽돌처럼 만든 그런거를 사서 집을 지으시는게 훨씬 좋습니다 이 큰 부지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총평수가 2700평이나 되네요 와 어마한 크기인데 그래서 매물 총 가격이 17억이 조금 넘습니다 평당 65만원 해가지고 상당히 덩치가 큰 매물인데 누가 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황토방 철거하고 새로운 카페를 지어도 지금 특별히 전망이 없습니다 도로 밖에 안보입니다 한마디로 도로 뷰죠 네 오늘 국도변에 있는 폐업안 휴게소를 잠시 들러봤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인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결 op Aaa B